그런데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바람대로 평상 직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환과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고민해야 할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받은 경북교육청 기간제 직종은 무려 77개입니다.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전체 전환자의 8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0여개 직종에선 전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취지가 일선 행정기관의 손을 거치면서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정규직 전환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권 인사들이 주축인 더미래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직 팽창에 정규직 전환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채용을 공무원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과도하게 늘렸다면서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이 짧은 기간에 몰릴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홍석춘입니다. MBC 뉴스 홍석춘입니다.